빵빠라빵빵빵빵빵빵 자 오늘은 여러분들 입양에서 아이템을 못주니까 입양에서 아이템을 못주니까 선물을 뭘 주겠어 그래서 오늘은 입양에 들어가서 우리 우승자가 원하는 상품들 손대는 거 다 사줄게요 전부다 아 전부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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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빵빠라빵빵 자 이미 벌써 다들 출발하셨구나 오케이 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1등 하시는 분한테 제일 처음에 올라가시는 분한테 빵신과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빵신과의 데이트 어쩌면 로봇스보다 더 좋죠? 과연 누가 1등을 할 것인지 과연 누가 1등을 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는 타오웰 대결입니다 자 갑시다 저는 다 올라왔고요 이제 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1등으로 오시는 분 오 거의 다 올라왔어 거의 다 올라왔어 오 오 러브 러브 몰락님 러브 몰락님 러브 몰락님 올라오고 계십니다 오 자 우승자 자 엄청난 상품이 기다리고 있는 타오웰 대결 타오웰 대결? 대결이 아니죠 대회 러브 몰락님 당첨입니다 아니 우승? 우승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요 다운팔 한번 더 할게요 한번 더 해보고 자 출발! 출발하세요 보라또님 구독할까요? 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러면 구독해달라고 구걸할 줄 알아? 내가 줏대 있고 자존심 있는 유튜버야 왜 그래 해주라 구독 한 번만 해주라 자존심이고 그런 거 없어요 구독 한 번만 해주라 뿌잉뿌잉 보라또님 뿌잉뿌잉 이렇게 길게 제발 구독 한 번만 해주라 하하하하하 할인TV님 맞아요 빵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구걸했어 그쵸 너무 없어 보였나요 여러분들? 에이 괜찮아요 저는 뭐 저 까만 머리 해요 까만해요 저분 1등 지금 하신 거 같아요 자 1등으로 깬 분만이에요 1등으로 자 아까 요분이 1등 했어요 맞아요 2분 2분이에요 2분 네 2분 2분 1등입니다 1등 자 아이디 좀 적을게요 자 일단 러브님과 함께 먼저 가겠습니다 자 러브님 쇼핑하러 가시죠 야 일단 저 악세사리 집으로 가보죠 자 고르세요 다 집어 다 집어 오늘 빵신이 다 사준다 다 집어 자 우리 빵구들이 원하는 거 자 오늘 쇼핑타임 쇼핑타임입니다 쇼핑타임 오늘 여기 오늘 저기 누구야 여기 보니 보니 여기 문 닫아 보니 문 닫아 오늘 내가 다 산다 오늘 내가 이 가게 전세낸다 자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보니 문 닫았죠 셔터 내려 셔터 내려 자 오늘 내가 이 가게 전세낸다 자 2개 삽니다 하나 사고 그러면 러브님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왕관 드릴게요 자 이번에 차 사줄까요 차 왓 오케이 내가 차도 사주는 사람이야 어때요 일단 차 사러 갑시다 자 사장님 차 사러 왔습니다 자 리치 사장님 리치 사장님 차 사러 왔어요 차 사러 차 사러 왔습니다 문 닫아 오늘 장사하지마 문 닫아 셔터 내려 내가 다 산다 오늘 자 문 닫아요 자 차 고르세요 여러분들 다 사 다 골라 비싸봤자 얼만데 다 골라 그냥 다 골라 이거 얼만데 이거 보자 1,800원 잠깐만 1,800원 어허 자 그래도 삽니다 자 있어가지고 그게 안되나 아이템 주기로 드렸습니다 판다 판다 드릴까요 자 판다 한 마리 사서 드릴게요 오 이게 물약보다 더 비싸네 물약보다 더 비싸네 오우 무섭다 무서워 판다가 물약보다 더 비싸네 자 판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축하드리구요 자 오늘 쇼핑 어땠나요 여러분들 자 재밌었나요 빨리 재밌다고 해줘요 엄청 재밌다고 해줘요 자 러브님은 엄청 재밌었다고 하시구요 상실님은 네 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어 이거 너무 건조한데 형 치뻥이다 어헝 알았어요 닉네임 기억하고 있을겁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누가 과연 1등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 또 안개 썼어 이러면 못 깨는데 안개 쓰면 못 깨는데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뭐 안개 쓰고도 깰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해볼게요 과연 지금 안개를 쓴 상황에서도 깨시는 분이 있는지 어 한 분 지금 많이 올라갔다 한 분 많이 올라갔어요 어 우승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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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구요 한 분 거기다 올라갔어 어 한 분 올라갔다 완주했어 완주했습니다 오 자 얼른 가서 만나야지 자 1등 하신 분은 위에 계세요 자 축하드립니다 이분 자 축하축하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핑하러 갑시다 아 제제님 빵시님이랑 데이트 당첨되신 분 에그에서 유니콘 하고 욕 나와라 라고 하십니다 아우 마음도 이쁘셔 아 빵시님 사랑을 갖고 싶대 아우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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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러워라 자 저는 사랑은 언제나 드리고 있답니다 바로 나무늘보 사달라고 하십니다 자 나무늘보 갑니다 자 스템 주기로 나무늘보 드릴게요 쇼핑 데이트 겐춘 했나요? 넵이라고 일단 상실님 이거 봐요 네라고 하더라도 요요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어야지 감동의 눈물도 안 흘리고 말이야 찍혔어 빵빠라빵빵빵 자 빵구들 어떻게 오늘 재밌었나요? 타오웰 대결에서 입양 쇼핑까지 네 재밌게 진행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 빵빵빵빵빵 Dante 빵빵빵빵빵 goof 빵빵빵빵 elét빵빵빵 띵빵빵dot